목욕 시키는구나 예 아 니가 왜 해 내가 내일쯤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도 하면 잘해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이런 애완견 키웠었거든요 조은이 때문에 니가 너무 애써 이 정도로 머리야 지난번에 어머니 강아지 얘기 못들어드린 거 죄송해요 죄송 뭐 내가 애도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지 무병이 뭔지 별걸 다 붙잡게 되네요 왜 아냐 아이고 이번 놀림고 제발 잘돼야 될텐데 나 그런 거 일찍 안 믿었었거든 그렇죠 초은이 말만 듣고 그 문형 안 찾아가 봐도 될까요? 그러게 나도 신경 써요 오지 말라는데 무시하고 갈 수도 없고 고거 달랑 50만원 입금하고 입 씻고 모른 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예 애기 이번 토요일에 오나? 18일? 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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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